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영기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자 팔레온고민사 각하 판결과 위헌결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270-6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례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긴급조치 피해자 그리고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육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76년 3월에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연행돼서 오적이라는 책이 있는데 시집이죠. 김재하가 쓴 지. 오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원고는 79년 12월 긴급조치의 구호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원고는 기소 전까지 구타와 폭행 등으로 가혹행위를 당했고 366일간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05년 9월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145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 3월 재심을 청구해서 2013년 8월 3일 재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3년 9월에 국가배당소송을 제기했는데 민주화 보상법의 당시에 따라서 재판상 화해성립으로 간주가 돼서 소각화 판결을 받고 2018년 5월에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판상 화해성립 간주라는 민주화 보상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위헌결정을 받게 된 2019년 2월 22일에 다시 국가배당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2018년 8월에 헌재가 민주화 보상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이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에 따라서 소각화가 됐던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 위헌결정 이후에 국가배당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종전의 소각화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위헌결정은 대법원에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각합 판결로 확정, 확해 판결에 대해서 확정된 소송요건의 흠결이 보완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헌결정의 조항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 보완결정에 따라서 다시 제기한 소송은 각합 판결의 기판력에 초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기판력이 발생한 각합 판결은 민주화 보상법상 재판 간주조항 때문에 각합 판결이 된 거죠. 그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각합 판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요건이 보완된 거죠. 위헌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각합 판결이 기판력에 초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국가 배당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실행이 진행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새로 인정한 판례이죠. 그러면 각합 판결 이후에 위헌결정으로 소송요건이 보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2019년 8월에 다시 신청했지만, 2월에 했지만 결국 위자청구가 인용이 돼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각합 판결이 있다서는 치더라도 소송요건의 흥결이 갖추어지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소송요건의 흥결이 보완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위헌결정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당분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런 재판 간주 조항, 화해 간주 조항 때문에 소송을 포기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아마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민주화 구성법상 나와있는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은 위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2019년 8월 이후부터 3년, 3년이죠. 3년이면 2022년 8월 그 사이에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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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